건전지를 쓰다 보면 이게 얼마나 남은 건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쩌다 실수로 쓴 것과 안 쓴 것 섞일 때도 있는데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? 우리 오빠는 혓바닥에 대보면 안다던데 그 방법이 일리는 있는 건가요?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대 이상은 다 벽걸이 시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건전지 한 개가 들어가는 시계에 건전지를 넣고 시계의 동작 여부를 보므로써 전지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찌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을 보낸 d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